대표님 그렇다면 우리 바로 비트코인 차트를 봐야 되는데요. 그때 코인을 말하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인 대표님 주목하는 코인을 하나하나 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비트코인 차트는 항상 하기 전에 위클리 차트를 보여주지만 너무너무 엘리엣 파동대로 가고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1, 2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제 마우스를 3골드, 3골드 안에는 1, 2, 3, 4, 5 오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일이 끝났잖아요. 이제 여기서 사실은 좀 자랑 좀 할게요. 저의 구독 서비스에서 10월 11일부터 이 길을 가라고 말을 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 10월 11일날 사진이지만 이것은 여기서 이제 5만 7천 불, 5만 7천 8천 30불 가가지고 여기 딱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게 되게 코렉티브하게 보여요. 이게 이런 상승, 이런 임퍼스 파동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꺾어질 때 여기서 좀 예측을 했죠. 이것은 뭐 expanded flash다 아니면 running flash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 다음 사진은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딱 그 다음 사진 보니까 바로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내려올 때도 사람들이 많이 사실 이게 예측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4차를 누르고 4차의 옵션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나서 뭐 트라이악걸로 갈 수 있어서 R24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4차는 트라이악걸로 되게 편하니까 그런데 4차에서 여기서 대충 머물고 올라갔어요. 계속. 내 화살표는 계속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기서는 1, 2 핑크가 있고 3 핑크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15일날 사진을 내가 보이죠. 15일날 사진은 여기서 내가 조금 바꿨어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엘리아 파동 부서 갈 때는 항상 고쳐가야 돼요. 프라이스 액션마다 전에 있는 걸 조금 고쳐라. 전에 있는 사이클을 뭐 올려라, 내려라. 그렇게 다 말을 해줘요. 이게 안 고쳐나가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끝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볼 때 이 3, 4를 아까 여기다 놨는데 이 4 초록색을 이게 내 생각에는 더 짧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right look은 3 핑크를 여기다 두고 4 핑크를 여기다 두고 이제 나머지는 1, 2, 3, 4, 5 초록색만 하면 이제 이 장이 끝난다. 이 장이 끝난다는 건 1차 파도, 1차 오른색이 끝난다. 그렇게 나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이 조정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우리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봐봐요. 이제 최고가 치고, 왜냐하면 여기서 증거를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증거. 증거를 얻는 게 뭐예요? 트라이앙고는 마지막 동인 파도가 남았다는 얘기해주죠. 여기서 트라이앙고를 나는 예측했어요. A, B, C, D, E. 그래서 아, 트라이앙고다. 트라이앙고는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런 말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6만 6,999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저가는 3만 9,600이에요. 또 하나, 내가 하나 또 안 알려드릴게요. 이 가격을 왜 이쯤까지 온 게 맞은 가격이냐면, 잘 보세요. 이 5만 7,833, 이 3차 길이, 3차 길이를 3차 시작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시켜요. 그래서 5,780, 5,780, 833, 마이너스, 여기는 안 보이지만 3만 9,600이에요. 3만 9,600. 이게 제일 적절까. 이게 3차 파도의 길이에요. 이것을 곱하기 6,18, 이렇게? 곱하기 6,18. 곱하기 6,18 하면 저는 1만 1,267이 나와요. 1만 1,267을, 여기 4차 파도 시작 포인트, 5만 3,873을 마이너스 하나요? 플러시. 5차 파도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5,3,8,7,4만, 6만 5,140. 관계 6만 6,999, 대충. 대충 6,18 피브나치. 3차 핑크색의 6,18 피브나치까지 갔다. 그게 너덜 나한테 프루프였어요. 5차 파도는 끝났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이 카운트가 다 레콘사 돼가지고 저는 이게 맞다면 6만 3,525가 시작되면 이제 2차 파도가 확진돼가지고 이제 오늘의 카운트까지 갈게요. 이제 여기서는 이슈가 뭐냐. 이제 지금 비콘 가격이 6만 3,360불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이게 3,49 내려오나. 근데 만약 이게 6만 4,111을 넘는다. 그러면 어떤 카운트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4차 파도는 1차 저가, 1차의 마지막 저가, 6만 4,111을 뚫으면 안 돼요. 이 4차 파도가. 그러면 오버랩, 4차가, 4차 올라올 때 1차의 저가를 뚫으면 안 돼요. 4차 고가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 6만 4,111을 넘으면 그냥 1,2 가서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 조정이 훨씬 더 깊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2,3,4,5가 3초록색을 메꿔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4초록색. 4초록색. 그렇다면 6만 4,111 달러를 뚫고 올라가면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거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따가 3차 초록색이 더 커진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간다면 만약 이 어트넷 카운트 가면 여기서 A, 여기서 이제 핑크, B, 핑크. B, 핑크. B, 핑크. A, B, C. 오렌지색 안에는 핑크색을 저어 쓰죠. 그래서 핑크, 여기서 이제 B, 여기서 이제 올라오겠죠. 이 B 파동이 참 안 좋은 파동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마음 아프게. 왜냐하면 올라온 거를 증거시키는데. 다시 내려와요. 사실은 다시 내려와요. 왜냐하면 C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더 깊게 내려가는 거죠. 더 깊게 내려가서.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말했죠. 2차 파동은 무슨 Fibonacci? 618. 618, 786.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만약 진짜 여기가 ETF가 너무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고. ETF가 있다고 꼭 롱 사는 것도 아니에요. 좀 착한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만약 좀 너무 이렇게 모멘텀이 있어서 뭐 이게 어떻게 매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2차 파동은 3, 8, 1로 끝날 수도 있고. 훨씬 더 작게.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깊이 가려면 여기 5만 어디까지 가겠죠. 그쵸? 근데 그건 Fibonacci는 내가 다음 시간에 알게 되면 되게 쉬워요. 6만 6,999 마이너스 3만 9,600 그 숫자를 곱하기 점 6, 6, 8. 그래서 그 숫자 sum을 마이너스 시켜요. 6만 6,999를. 그러면 이 대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딱 한 달이죠. 이 한 달에 2만 7,000불을 조정시켜야지 또 건강한 상승장이 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현재 보여주신 차트가 하락 관점은 아니신 건가요? 조정 관점이. 지금 말했죠. 조정이지. 하락. 아니 여기서 보면 이 큰 사진을 보면 어디가 하락점이 나와요. 지금 아직 카운트가 다 남아있잖아요. 이 카운트가. 이게 지금 투지자들이 만들어진 흔적이에요. 저는 그것만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말할 때는 아직 우리는 하락점은 멀었다. 아직도 상승장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일자로 못 가니까 조정 좀 주고 가자.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승 다들 10억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대표님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를 예측하시나요? 그거는 10억 간다와는 좀 프리멀치하고요. 저는 그런 말 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 logically,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거 봐봐요. 여기 카운트 봐봐요. 그냥 내가 대충 추측으로 그린다면. 1이 2만큼 하니까 3은 더 1보다 길으니까 이만큼 놓고. 4 조정. 그리고 또 5도 이제 가야 되니까. 5도 이만큼. 5도 1 파동천 원 가면. 2 파동에 한 2만 불 갔잖아요. 2만 2천불, 2만 3천불. 그럼 여기서 만약에 조정 온 다음에 가면 여기 10만 불 거치는 찬스는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10만 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10만 불을 요새 한율 때문에 뭐죠? 한 1억 한 3천. 1억 2천? 1억 2천 밑에? 1억 3천. 1억 3천. 1억 3천. 네, 그렇다면 이제 5차 파동이 끝나면 제가 알고 있는 ABC, 그러니까 하락장이 좀 크게 열릴 것 같은데. 대표님, 하락이 정말 시작되는 걸까요? 지금 너무 좋은 기사들만 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 하락이 올까? 아니, 잠깐만요. 아니, 하락장이 왜 오면. 아니, 그래서 하락장이 왜 오면 되나? 오케이. 2009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2009년 아직 안 나왔지만 차트가 여기까지 안 갔어요, 이 차트는. 여기 잘 보세요. 이 상승장이 사이클 1. 이 사이클 1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승장을 지금 2009년부터 지금 몇 년이지?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1년. 오케이. 12년. 12년 사이클을 조정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큰, 여기 블루 색깔 있잖아요, 블루 색깔. 아, 그렇다면 이 12년 동안의 상승을 이제 좀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오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서 크게. 너무 많이 큰데요? 2차 파도 뭐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거 거의 뭐. 이거는 뭐 럭스케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만약 12,000불의 추측. 그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차 블루 색깔이 12만 불에서 스탑됐다. 예측. 네. 100% 추측이에요. 그러면 반은 깎이지 않을까? 6만 불? 만약 10만 불이다. 그럼 5만 불? 반. 저는 기본 반은 깎아야 된다고 봐요, 반.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도 아직도 opportunity, long opportunity는 좋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따가 1차 파도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좋은 뉴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나도 살까, 나도 살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디를 가나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집 담보해가지고 비트코인 살라, 그런 얘기 나오겠죠? 한국도 승인받고 그러면 또 모멘텐도 있어서 그게 5차 파도에 흔적 아닐까요? 몰라요. 안 당장 추측하는 거. 항상 뉴스를 붙이는 거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올라갈 때 어떤 힘이, 매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수가 또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 메인스트림 자산가들이 이제, 와, 우리 정부가 드디어 비트코인을 승인했네. 그럼 나도 사야지. 그래서 우리 증권 회사 달려가가지고, 계좌 열어가지고, 야, 비트코인 담아주세요 하고. 그러면 여기서 그게 상승장을 좀 더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따가 끝나면 이제, 이 12년 동안 이 큰 상승장을 조정시켜줘야지. 3블루 색깔이, 3블루 색깔이 드디어.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의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2차 파도 끝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뭐가 와요? 내가 좋아하는 시퀀스가 뭐죠? 3에, 3에 3이죠. 3에 3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초록색이, 이제 3. 3에 3. 3에 3. 그렇죠. 3에 3. 내가 좋아하는 3에 3. 저는, 저는 비트코인이 있다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가, 요게 아니고, 이 3에 3 기다릴 때가. 여기서 큰 상장이 열린다고 봅니다. 여기서 뭐, 차트는 이제 여기다 하고, 이제 3에 3은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우. 그러니까 아직도, 아직도 롱플레이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정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많은, 또 다른 분들은 유튜브에서는 뭐, 뭐 여기서 이제 크게, 이런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buy the rumor, sell the news. 그러니까, 지금까지 ETF는 루머를 했잖아요. 그런데 뉴스가 이제 터졌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수치가 안 팔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카운트를 보면 그렇게 뭐, 팔아도 많이 내려가진 않다? 뭐, 5만 불.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을 조정시켜줘야죠. 조정시켜주는 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조정 원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걸 원하는데, 조정은 시켜줍니다. 일자로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4만 불에서 6만 7천 불까지 간 거를 잠깐 조정시켜준 다음에, 이제 다시 큰 상상이 올라와서, 그때는 호프에 10만 불을 바라보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엘리어 파동 이론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해도, 다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정말 카운트도 다 다르더라고요. 대표님이, 대표님, 거의 대표님만 맞추는 느낌인데, 이거 혹시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알려주신다면? 나도 100%는 못 맞춰요. 나도, 우리 구독자들도 여기서 보면, 나도 여기서 많이 시달렸어요. 여기서, 이 4, 나도 좀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 이 부분에서 진짜 많이 혼돈이 됐어요. 이게, 이 4가 여기 갔나, 여기 갔나. 근데 나는 계속 고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좀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을 진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딱 어떤 감이라는 게 오거든요. 내가 설명이 안 돼, 그게. 근데 딱 볼 때는, 아니야, 4차를 여기다 둬야 돼. 왜냐하면 4차나 여기 초록색은, 이게 지금 너무 커, 이 사진이. 이 사진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 3차 핑크에서는, 여기 있는 사진이 딱 맞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프랙터 카운트도 더 맞으시니까, 이걸 항상 내가 옵션을 두는 거예요. 이게 이건가? 이게 이 4차가 여기인가, 여기인가를.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카운트랑 대체 카운트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대답을 주겠죠. 여기서 이제, 큰 상류장이 오면, 이게 이제 5차 핑크가 있고, 여기서부터 약간의 상시향에서 내려오면, 이게 뭐냐, 오차, 초록색일 수도 있고, I don't know. 근데, 이것을 고쳐나가면서, 여기를 맞춰야지. 근데 저한테 큰 힌트를 준 것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Triangle. 많은 분들이 이 Triangle를 못 봤을 거예요. 저는 봤어요. A, B, C, D, E. Triangle는 마지막, 동인파동에 남았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봐봐요. 1, 2, 3, 4, 5. 아주 뚜렷하잖아. 아주 명확하잖아. 그게 뭐냐? 끝났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락장이 온다. 여기 내, 이틀 전에, 이틀 전에, 내려가기 전에, 6만 5천, 400불에서, 6만 3천 5백, 25만, 지나가면, 2차, confirm. 근데 2차 안에 또 뭐가 있죠? A, B, C. 그래서 지금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직도. 그것이, 6만 4천 111달러를 뚫고 올라가면,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6만 4천 111을 올라가는 이유는, 이 3차가, 이 4차 파도가, 1차 저가를 넣으면 안 돼. 그럼 오버랩이라, 엘리어 파도는 법칙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아, 원투, 원투구나. 그래서, 원투, 원투라면, 여기서 3이 들어가고, 4, 5가, 이 큰, 이 그린 3을 메꿔주고, 4, 5. 그러면, 이게 훨씬 더 길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다음에, B가 오고, C가 내려온 다음에, 이제 여기서 클리어, A, B, C, 핑크가 보이면, 이 C도, 1, 2, 3, 4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조정이 끝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큰, 만약, 여기서 만약 팔았다면, 바이더 딥을 여기서 이쯤 하겠죠? 다시. 다시. 네, 알겠습니다. 6만 4천 111불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뚫고 올라가면,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여기 6만 7천 1불까지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FUD 뉴스를 겪었어요. FUD 뉴스에서 흔들렸었으면, 좀 안타깝지만, 저는 많은 분들한테, FUD 뉴스에서 흔들지 말아라. 여기에 대답이 있다. 여기서는, FUD가, 뭐고, FUD가, 중고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신경 쓰지 말고, 볼 때는, 아직도 상승장이 많이 남았다고 봐가지고, 항상, 말하면, FUD 뉴스에 집중하지 말고, 엘리어 파동에 집중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순수한 투자자들의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조금 흔들릴 때, Monthly, Weekly Charter를 보면, 마음이 다시 안전해요. 아니면, 파동 카운트를 가고 있으니까. So, focus on the count. 다 not. 다 not.